8, 9번 만평 요야가 노무현 대통령 소고 15주기인 지난 23일 노무현 정신 개성을 타짐하는 논평을 내면서 차이 여당은 야당을 입법 독재 야당은 여당을 검찰 독재로 부르며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용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 독재를 반복하게 했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사법 권력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는 전 정부 보복과 야당 탄압에 골몰했습니다. 라며 수로를 켜나간 공세를 펴세요. 네. 입법 독재, 검찰 독재. 하하. 그 여당 야당 둘 다 50보 100보이 올시다. 고금리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 대출 연체율이 대구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저세가 이어지면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하면서 여파가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뭡니까요? 이면수 한국은행 대구경부 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지역 부동산 경기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이 악화하고 건설사들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들의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충격이 확산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며 불경기와 고금리, 넘쳐나는 아파트 미분양 물량 영향으로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여서요. 네. 대구경제가 2중고, 3중고를 넘어 금융기관 부실까지 겹치는 4중고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요. 산지 한우값이 3년째 떨어지고 있지만 사료값 등 생산 비용은 매년 올라 한우 사육농가의 핏만 늘어나면서 차이 앞으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 뭡니까요? 경제시 산대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 김태관 씨.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도산하는 농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한우 산업 자체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라며 정부가 한우농가의 비위를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서요. 참, 키우면 키울수록 빛만 늘어나는데 그 앞으로 누가 소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요?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